2022년 6월 5일 우크라이나 전황정리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5일 로만 쿠투조프가 전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 확실하진 않습니다만 로만 쿠투조프 소장이 차를 타고 가던 도중 우크라이나군 매복 공격에 걸려 전사했다고 합니다. 시신도 인수한데 성공해서 조만간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로만 쿠투조프는 포파스나 인근 친러 반군의 제1군단을 지휘했다고 합니다. 현재 러시아 장성 사망자가 계속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의 지휘력 붕괴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키우에서는 미사일 공습이 이루어졌습니다. 투폴레프 95 항공기에서 X-22 순항 미사일 5발이 키우에 떨어졌는데요. 키우 외곽에 다른 2차 철도 차량 수리 공장을 공격했다고 합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번 공습이 다른 나라에서 공급한 T-72 탱크를 목표로 공격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다른 2차 공장이 피해를 받아서 의아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미사일을 제대로 못 맞췄는지 아니면 중간에 목표물을 바꾸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어찌됐건 러시아는 계속해서 우크레이나 기반 시설을 공격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르키우입니다. 우크레이나군이 이곳에서도 반격을 실시한 모습입니다. 우크레이나군은 치피프카에서 진격을 시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대적인 반격이라기보다는 소규모 반격을 보이고 있어서 세배로 도네츠크 전선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종의 견제성 반격인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폭격전이 일어나고 있으며 러시아군이 한국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러시아군은 이지움에서 슬로반스크로 진격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6월 5일에는 이지움에서 25km 정도 떨어진 도벤케에 대한 지상공격을 펼쳤으나 성공적으로 수행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러시아군은 슬로반스크에서 바로 북쪽으로 약 30km 정도 떨어진 스바토 히르스크 주변 리만 북서쪽으로 진격하고 있으며 슬로반스크에서 15km 이내로 진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이지움의 남동적과 리만의 북서쪽에 대한 러시아 점령지역을 연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최종적으로 슬로반스크를 위협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세베르 도네츠크가 더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러시아군이 슬로반스크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는 것은 안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세베르 도네츠크에서 추가 반격을 실시하여 러시아군의 진격을 저지하고 도심지를 탈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에 의하면 우크라이나군은 지난 이틀 동안 러시아군으로부터 세베르 도네츠크의 70%를 탈환했고 러시아군은 도시동쪽 외곽지역으로 밀어냈다고 말했는데요. 러시아 텔레그램에서도 우크라이나의 반격으로 인해 러시아군이 세베르 도네츠크 남부 외곽에서도 밀렸다고 말하는 것을 보아 세베르 도네츠크에서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이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군은 이러한 반격에 당황을 하여 다시 화력을 동원해 우크라이나군을 공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세베르 도네츠크의 이러한 반격은 러시아가 일주일 동안 해놓은 모든 전과를 무너뜨린 반격이었습니다. 일주일 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바람에 러시아는 다시 처음부터 세베르 도네츠크를 함락시켜 나가야 합니다. 러시아군은 바하모토 동쪽에 대한 공습, 폭격, 지상공세를 이어나갔습니다만 확인된 진격은 없었습니다. 현재 러시아군은 군부대에 대한 병력 재보충 및 장비 재보급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바하모토 북동쪽에 있는 우크라이나 병참선을 장악하기 위해 노력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우크라이나군의 방어선이 워낙 완고한지라 뜯는 것이 힘든 모습입니다. 남부전선입니다. 이곳에서 우크라이나군은 방어선을 강화한 모습입니다. 러시아는 지뢰를 매설하거나 방어선을 쌓으면서 우크라이나군을 막아내려고 하고 있는데요. 러시아군은 최근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에 의해 압박을 느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발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